국산차 1년보증 굿모닝 총각들 유안나입니다. 오늘은 더 뉴스 K9 함께 찾아볼 건데요. 저희 딜러 전산에 매물 조회했더니 37대 들어와 있어요. 이 중에서 새로 들어온 신규 매물만 차례로 소개해드릴게요. 차 보시다가 마음에 드시는 차 있으시면 꼭 차량 번호와 함께 위에 있는 번호로 연락주세요. 항상 친절하게 안내해드릴게요. 그러면 첫 번째 보이는 2차부터 시작할게요. 23년식이네요. 주행거리 5,300km 판매가격 5,300만원 흰색 차량이고 용도변경 없습니다. 사고 없네요. 미세노유 없는 차량이에요. 흰색 차량 23년식의 주행거리가 뭐 5,300km에요. 컨디션은 너무 좋겠죠. 시트 컨디션 좋습니다. 깨끗하죠. 뒷좌석은 열선 시트 워크인 들어가 있고 내비게이션, 앞좌석의 통풍 열선 시트 같이 들어가 있네요. 전자파킹 브레이크 전동 트렁크 메모리 시트 전자파킹 브레이크까지 키 하나 보여요. 후방 카메라 아라운드 뷰, 사각지대 카메라 타이어 트레드 남아있네요. 휠은 까진데 없이 깨끗합니다. 헤드업 디스플레이까지 이런 옵션들 가지고 있어요. 23년식의 주행거리 5,300km 판매가격 5,300만원 흰색 차량이고 완전 무사고 1인 신조 차량입니다. 신차값 출고가격이 6,555만원이에요. 흰색 차량이었어요. 다음 차볼게요. 이번 차량 22년식이네요. 주행거리 3만 2,000km 판매가격 4,890만원 흰색 차량이고 용도 변경 없어요. 사고 없네요. 미세노유 없는 차량입니다. 1인 신조 완전 무사고 차량이죠. 내부 시트 컨디션 좋네요. 깨끗합니다. 내비게이션, 앞좌석의 통풍 열선 시트 양쪽으로 들어가 있고 후방 카메라 어라운드 뷰 뒷좌석은 열선 시트만 들어가 있네요. 헤드업 디스플레이, 썬루프 추가되어 있어요. 전동 트렁크, 앞좌석 시트 컨디션 좋구요. 키 2개 보이네요. 요런 옵션 가지고 있습니다. 힐도 까진데없이 깨끗해요. 22년식의 주행거리 3만 2,000km 판매가격 4,890만원 2차 상세 스펙 한번 살펴볼게요. 차량 번호 확인하시구요. 출고 가격이 6,890만원이에요. 그곳이 옵션 썬루프 들어가 있네요. 1인 신조 완전 무사고 차량 보험 이력도 없습니다. 에이스 기간 남아있어요. 흰색 차량이었습니다. 이 차 가격대 좀 괜찮은 것 같은데요. 주행거리도 좋구요. 다음 차 볼게요. 이번 차량 22년식이고 주행거리 6만 8,000km 판매가격 4,751만원 검정색 차량이고 용도 변경 있습니다. 렌트 사고는 없어요. 미세누유 없는 차량입니다. 사고 없이 관리 잘 되어 있어요. 내부 시트 컨디션 좋습니다. 깨끗하네요. 전동 트렁크, 전자파킹 브레이크 타이어 휠, 요게 조금 까진데 보이네요. 트레드는 많이 남아있습니다. 뒷좌석 트렁크 모습이고 내비게이션, 앞좌석에 통풍 열선 시트 양쪽으로 들어가 있고 후방 카메라, 어라운드 뷰 요런 옵션들 들어가 있네요. 헤드업 디스플레이까지 22년식 주행거리 6만 8,000km 판매가격 4,751만원 이 차도 상세 스펙 한번 살펴볼게요. 차량번호 확인하시구요. 출국가격 7,820만원입니다. 요곳이 옵션, 슈퍼비전 클러스터, VIP 컬렉션 추가되어 있네요. 위탁 차량입니다. 검정색 차량이었어요. 다음 차 볼게요. 이번 차량은 22년식이고 주행거리 3만 4,000km 판매가격 4,790만원이네요. 검정색 차량이고 용도 변경 없습니다. 사고 없네요. 미세노유 없는 차량입니다. 사고 없이 깨끗하게 관리 잘 되어 있네요. 검정색 차량 내부 시트 컨디션 좋습니다. 깨끗하죠? 변동 트렁크 후방 카메라, 어라운드 뷰 헤드업 디스플레이, 사각지대 카메라 우션 들어가 있네요. 선 루프 추가되어 있어요. 뒷좌석은 열선 시트만 워크인 들어가 있구요. 메모리 시트 앞좌석의 통풍 열선 시트 양쪽으로 들어가 있네요. 내비게이션까지 이런 옵션 가지고 있습니다. 타이어 트레드 많이 남아있어요. 길은 빠진데 없이 깨끗하구요. 22년식의 주행거리 34,000km 판매가격 4,790만원 검정색 차량이죠. 상세 스펙 한번 살펴볼게요. 차량 번호 확인하시구요. 출고 가격 6,990만원 출고시 옵션 슈퍼비전 클러스터 선 루프 옵션 추가되어 있습니다. 검정색 차량이었어요. 다음 차 볼게요. 이번 차량은 22년식 주행거리 35,000km 판매가격 5,099만원 흰색 차량이고 용도 변경 없습니다. 사고는 없어요. 도어 사이드시 패널 교체 있습니다. 미세노유 없는 차량이네요. 외관은 깨끗하죠. 내부 시트 컨디션 좋습니다. 이자석의 열선 통풍 시트 양쪽으로 들어가 있네요. 내비게이션 후방 카메라 어라운드 뷰 사각지대 카메라 메모리 시트 전동 시트 차키 2개 있네요. 앞좌석 시트 컨디션입니다. 이 차도 상세 스펙 살펴볼게요. 차량 번호 확인하시구요. 출고 가격은 8,140만원 입니다. 출고시 옵션 빌트인 캠 들어가 있네요. 22년식의 35,000km 판매가격 5,099만원 흰색 차량이었어요. 다음 차 볼게요. 이번 차량 22년식 주행거리 41,000km 판매가격 5,550만원 검정색 차량이고 용도 변경 렌트 있어요. 사고는 없습니다. 미세노유 없는 차량이네요. 완전 무사고 차량인데 법인 대표가 1인 운행한 렌탈 차량이에요. 내비게이션 앞좌석이 통풍 열선 시트 시트 컨디션 좋습니다. 깨끗하죠? 뒷좌석은 열선 통풍 시트 양쪽으로 들어가 있네요. 헤드업 디스플레이 변동 트렁크 앞좌석 시트 컨디션 이고요. 키 2개 보이네요. 앞좌석에도 열선 통풍 시트 들어가 있습니다. 타이어 휠 까진데 없이 깨끗하죠? 22년식의 주행거리 4만 1,000km 판매가격 5,550만원 상세 스펙 살펴볼게요. 차량 번호 확인하시고요. 출고가격 8,140만원 그곳이 옵션 빌트인 캠 들어가 있네요. 22년식의 4만 1,000km 판매가격 5,550만원 검정색 차량 이었어요. 가격이 조금 더 내려갔으면 좋겠는데 아쉽네요. 다운 쳐볼게요. 이번 차량은 22년식 주행거리 4만 3,000km 판매가격 4,390만원 검정색 차량 용도 변경 렌트 있네요. 사고는 없습니다. 미세노유 없는 차량이네요. 사고 없이 깨끗하게 관리 잘 되어 있어요. 내부 시트 컨디션 좋습니다. 깨끗하죠? 전동 트렁크 블랙박스 메모리 시트 내비게이션 앞좌석에 열선 통풍 시트 양쪽으로 들어가 있어요. 헤드업 디스플레이 후방 카메라 어라운드 뷰 사각지대 카메라 뒷좌석에 열선 시트만 들어가 있네요. 타이어 휠은 여기 조금 까진거 보여요. 트레드는 좀 남아있습니다. 차키는 하나 보여요. 22년식 4만 3,000km 판매가격 4,390만원 이 차도 상세 스펙 살펴봐야죠. 차량번호 확인하시구요. 출구 가격 6,480만원 출구시 옵션은 없네요. 22년식이고 주행거리 4만 3,000km 판매가격 4,390만원 차고가 없죠. 관리는 잘 되어있어요. 1인 장기용도 이력이 있습니다. 렌탈 이력이 난 상관없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 차는 가격대가 너무 좋네요. 다음 차 볼게요. 이번 차량 22년식이고 주행거리 4만 2,000km 판매가격 4,790만원 흰색 차량이고 용도변경 없어요. 사고 없습니다. 미세노유 없는 차량입니다. 흰색 차량 사고 없이 깨끗합니다. 내부 시트 컨디션 좋습니다. 후방카메라 어라운드 뷰 사각지대 카메라 앞좌석에 열선통풍 시트 양쪽으로 들어가있고 내비게이션 헤드업 디스플레이 모니터 설치되어 있네요. 뒷좌석에 열선통풍 시트 같이 들어가있습니다. 메모리 시트 전동 트렁크 타이어 트레드 남아있어요. 윌은 까진데 없이 깨끗하죠. 요런 옵션 가지고 있어요. 22년식 4만 2,000km 이 차도 기본 상세정보 살펴봐야죠. 차량번호 확인하시고요. 출고가격 7,800만원입니다. 출고시 옵션 넥시콘 사운드 전자제어 서스펜션 슈퍼비전 클러스터 빌트인 캠 뒷좌석 듀얼 모니터 VIP 컬렉션 옵션이 좋네요. 렌트 이력도 없이 무사고로 관리 잘 되어있어요. 22년식에 4만 2,000km 옵션도 좋아서 하얀색 차량이죠. 또 인기가 좋잖아요. 차는 어떠실까요? 다음 차 볼게요. 이번 차량은 22년식 주행거리 8만 2,000km 판매가격 4,890만원 파란색 차량이네요. 성능점검 용도변경 없습니다. 사고 없어요. 미세노유 없는 차량입니다. 사고 없이 깨끗하게 관리 잘 되어있어요. 내부 시트 컨디션 좋습니다. 좌석에 듀얼 모니터 설치되어 있네요. 블랙박스 헤드업 디스플레이 내비게이션 썬루프 추가되어 있네요. 후방카메라 어라운드 뷰 사각지대 카메라 기차키는 하나 보여요. 앞좌석에 열선 통풍시트 들어가 있습니다. 타이어 휠 까진데없이 깨끗하구요. 트레드 남아있습니다. 이런 옵션 가지고 있네요. 상세 스펙 한번 살펴볼게요. 차량번호 확인하시구요. 출고가격 8400만원 출고시옵션 썬루프 뒷좌석 듀얼 모니터 들어가 있습니다. 22년식이고 주행거리가 20년식에 비해서는 좀 있어요. 8만 2000km 판매가격 4890만원 주행거리가 좀 있기 때문에 가격이 조금만 더 내려갔으면 좋을 뻔했어요. 파란색 차량이었습니다. 다음 차 볼게요. 이번 차량은 22년식 주행거리 22,000km 판매가격 4,499만원 검정색 차량 용도변경 렌트 있네요. 사고는 없고 프론트엔더 교체한 건 있습니다. 미세노유 없는 차량입니다. 검정색 차량 외관 모습 깨끗하죠. 뒷좌석에 열선시트 워크인 들어가 있고 반자율주행 됩니다. 히트 컨디션 좋습니다. 전동 트렁크 타이어 휠 까진데없이 깨끗하구요. 후방 카메라 어라운드뷰 앞좌석에 통풍 열선시트 같이 들어가 있어요. 헤드업 디스플레이 까지 요런 옵션 가지고 있네요. 상세 스펙 한번 볼게요. 차량 번호 확인하시구요. 출고시 가격이 6480만원 출고시 옵션은 따로 없네요. 슈퍼비전 클러스터 전자제어 서스펜션 옵션 들어가 있네요. 검정색 차량 이었습니다. 가격이 좋네요. 주행거리도 너무 좋고 가격도 좋습니다. 렌탈 이력이 있어요. 검정색 차량 이었습니다. 오늘은 이 차 마지막으로 영상 마무리 할게요. 오늘 보신 차 중에 마음에 드시는 차 있으셨을까요? 꼭 차량 번호와 함께 위에 있는 번호로 연락 주세요. 항상 친절하게 안내해 드릴게요. 굿모닝 총각들이었습니다. 더 좋은 차 가지고 다시 올게요. 안녕 안녕